아, 예쁘다. 이제 알아요?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. 나는 님을 기다리면서 괴로움을 먹고 살이 찝니다. 어려움을 입고 키가 큽니다. 안 해요? 도움만 알게요? 나도 당신을 만나면서 기다려지는 게 뭔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. 괴로움을 먹고 어려움을 입고 아주 조금 큰 것 같기도 해요. 사랑 하나로 버텼네요. 앞으로도요. 그게 가시밭길이라도. yr auxiliary 육 육 어차пов 아참, 재홍씨는 지석이 결혼한거 알고 있을텐데 지석이 결혼식에 갔으려나? 태란님? 태란이면 태평씨 여동생? 오빠 고야사진들 몇장 더 보낼게 고야사진들? 아 그거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요? 당신,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당신 여동생하고 가까웠어요? 네? 당신 여동생이 왜 최고야 그 기집의 사진을 보내는 건데요? 봐, 봐, 봤어? 아 이리 줘봐요, 뭐 보내는데 아저씨 좀 보게 아 이리 줘봐요 아, 알았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, 이거 버튼을 잘못 눌렸네 내가 다 지워줬네 어디서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당신, 당신 동생한테 최고야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기라도 했어요? 아니요 왜요? 우양수, 그 여자 사진도 보내달라 그러지 왜? 그, 말도 안들 아니라니까 난 관심도 없는데 이 태란이가 멋대로 보낸거라니까 아우, 진짜 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